안녕하세요 길성희은 선생님입니다. 2021년 고위 모의고사 9월 24번 수업 올림포스 기출 두께 6강의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the fancy high rises, 이건 고층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Fancy는 화려한 거고, 화려한 고층 건물, 그 다음에 Financial Headquarters, 금융본부, 그 다음에 관광센터, 그 다음에 스비니어 패들러스, 이거는 기념품 행상인들이, 여기까지 다 주어요. Made their way to Battery Park City. Battery Park City로 Make their way는 길을 만들다,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진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 뒤편의 지역은요, 커다랗고, 그 다음에 그로스, 좀 혐오스러운 매립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필은 매립지죠. 1982년에 예술가인 이 사람은요, decide to return that landfill. 리턴, 돌리고자 결정했다. 뭐를요? 그 랜드필을요. 매립지를 back to its roots. 이것의 원래 뿌리로 다시 돌리고자 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although temporarily 설명을 좀 할게요. although는 접속사죠. 뒤에는 주어동사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써있죠.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문장은, although it was returned, 이렇게는 조금 이상하네요. 약간 애매한데, he returned, 이런식으로 가져야 돼요. 원래는 이런식의 문장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비록 그것이, 그것을 그는 일시적으로 돌려놓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가 나온 이유는, 돌려놓는 거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리고 although 뒤에는 이런식으로 생략이 되어있다. 약간 애매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it was temporarily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살짝은 애매해요. 어쨌든, 여기에는 주어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부사가 나온 건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인스는요. was commissioned, be commissioned by가 되면, 뭐뭐 해달라는 의뢰를 받다. 이런 뜻이요. 여기까지, to까지, be commissioned to, 이렇게, be commissioned to, 뭐뭐 해달라는 의뢰를 받다. 여기에 의해서, public art fund에 의해서, to creat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fantastical passes of public work, Manhattan has ever seen. 맨하탄이 지금까지 본, 이거죠. 지금까지 본, 여기 대지 생략되어 있어요. 가장 웅장하고, 그 다음에, fantastical, 환상적인, 공공산업작품을, 중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거죠. 여자였네요. 그녀의 컨셉은요. was not a traditional sculpture, 어떤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었고,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 living installation, 설치 조형물이었다. 설치 조형물. 어떤 조형물이냐면, the change the way, that, 여기 대시나, in which가 생략되어 있어요. how는 안 되고요. the way니까, 이건 중요해요. 대중들이, 어떤 예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바꿨던, 그런 설치 조형물이었다는 거죠. 전통적 조형물이 아니라. living이니까,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 installation이 설치 조형물. in the name of art,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Dean's는요. put a beautiful golden wheat field, 아름다운 황금 밀밭을, right in the shadow of the gleaming twin towers. 반짝이는, gleaming, 반짝이는, 쌍둥이 빌딩의, 그림자에다가, 바로 두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가 되는 거죠. Dean's와, 자원봉사자들은, remove the trash from four acres of land. 4에이커 정도의 땅에서, 쓰레기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 심었다. ember waves. green top, 어탑 the area.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위에, 어탑은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예요. 그 지역 위에다가, ember waves는, 황색 빛깔이 되는 거죠. 이게 호박이니까, 황색 빛깔에, 그 때 곡물을 심었다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단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돼요.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도 없어요. 자, 수개월간의 농사와, 이리게이션은 관계죠. 물대는 거, 이거 후에, 이 밀밭은요. was thriving, 아주, 번창했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harvested, 수확했다. thousands of pounds of wheat,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해서, to give to food banks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음식 은행에다가, 갖다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nourishing the both, the minds and bodies of new yorker, 뉴욕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마음, 둘 다를, 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 요건 이제 분사구문으로, 엔드, it, nourished,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which nourished,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죠. 알겠죠? 예, 여기도 뭐, 그냥 쭉쭉쭉 읽으면 돼요. 여기, 업법 좀, 이거는 그냥 사실, 암기 하시는 게 편해요. 편하고, 비커미션도 투 좀 알아두시고, 업법은 요정도 세 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24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